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 봅니다. 이젠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벌써 4월에 접어들고요. 노크도 없었는데 언제 나왔는지 제법 푸른 애기 새싹들이 이것저것에서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미처 눈길을 준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어느새 자리를 잡고 쳐다보니까 제 느낌이 그래서 좀 멋져가 하는 그런 표정이 또 하고요. 쑥도 제법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이것저것 냉이도 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새싹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신기함도 있고요. 또 한동안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뜻밖의 일이라는 생각에 놀라움도 없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나무 가지가지들 보면은 몽우리들이 아주 이쁘게 맺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크고 어떤 것들은 좀 작기도 한데 이쁘고 안 이쁘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몽우리나 새싹들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묵묵히 이치에 따라서 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머니를 찾아오는 돈이나 또한 주머니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돈이나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럴만한 이유대로 순리대로 이치에 맞게 들락거리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보고 들어올 땐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나갈 때는 아쉬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죠. 새싹을 볼 때는 봄의 어떤 희망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보기도 하지만요. 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는 아쉬움도 남기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은 자연대로 또 돈은 돈대로 계절은 계절대로 묵묵히 자기의 발길만 재촉하는 것 같은데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러한 생각으로 분주한 것은 바로 그네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여여한데 빈부, 귀천 이 모든 것들도 결국 순리에 따라서요. 또 이치에 따라서 엄력에 따라서 변해갈 뿐인데 되고 안 되고 또 이쁘고 안 이쁘고 기쁘고 속상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 어떤 자신의 생각대로 올가매려하는 마음의 장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쉽게 봄이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꽤 춥고 또 얼마 전에 강원도 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봄인가 했는데 상당히 추위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런 추위 때문에 몸을 움츠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4월에 접어들은 것 같고요. 또 분주함 때문에 고개 한 번 돌려서 주변의 새싹을 보다 보니까 벌써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나 많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과연 한 일은 뭐가 있고 지금 하는 일은 뭐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과연 내가 밥값은 제대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처해진 여건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람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 201회차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화엄경 화엄경 가운데 화엄경이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40화엄이 화엄경에서 가장 주축으로 되는 십지품 또는 입법계품 가운데 40화엄에서 입법계품만을 설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또 배우는 어떤 구도역정의 과정에서 마지막 차례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현행원을 설해서 결국 선재동자하는 기나긴 어떤 여행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보현보살께서 설에 놓으신 10가지 행원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실천하는 성취하는 가장 빠르고 훌륭한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서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보현보살 10가지 원 가운데 예경제불원 칭찬 열애원 광수 공양원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를 진 것 같아요. 그 10가지 행원 가운데 예경제불원 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공과 생각으로 항상 예배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칭찬 열애원 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을 변제천녀보다 음악신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그런 것보다 뛰어난 말로서 오는 세월 다하도록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경제불원 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생각으로 항상 예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부처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일상 가정생활에서 보면 가정생활 속에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친척이나 친지나 형제나 또는 주변 이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99억 항아사 부처님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세상에 부처님인 것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불쌍하게 예배를 하고 하지만요. 절에서는 사실은 연습도량이죠. 절에 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효봉스님 말씀대로라면 기도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루이웃이나 주변 이웃에게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실천한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고요. 절에서는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기도를 배우는 곳이다. 불공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불공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가서 바르게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우셔서요. 집에 계신 남편부처 아내부처 자식부처 이웃부처에게 사실은 실천행을 해야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야단을 맞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좋을 건 없죠. 예경제불이 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모든 부처님에게 이해를 갖춘다는 이야기죠. 가정생활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시는 분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 보살님들 예 알겠어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따지는 것과 이런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공경하고 사랑을 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듯이요. 사회생활 역시 상대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예경제불원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 열외원이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흔히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허물을 본다거나 부족한 걸 본다거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잘하는 점 좋은 점만을 얘기해도 다 부족한 세월이고 시간이에요. 또한 가정에서 참 얼마나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족의 연을 맺고 사는지 모르는데요. 그러한 분들의 어떤 좋은 점 훌륭한 점 이런 것을 칭찬만을 해도 사실은 세월이 짧단 말이죠. 칭찬 열여원 이다는 것은요. 가족이나 가정이나 주변이나 이웃이나 상대를 먼저 칭찬 하려는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듯이요. 내가 칭찬을 해야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할 때 나 역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현보살 님께서는 첫째로 모든 부처님 모든 주변에게 예를 갖추어서 공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칭찬을 하고 살아라 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수 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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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글자대로 하면 모든 부처님께 널리 공경 을 하는 것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부처님 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물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은요. 실제로 가정에 돌아와서 사회에 돌아와서 실지 살아있는 부처님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광수공경 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널리 공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바칠공 자 기릴량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나누어주고요. 또 좋은 실천행도 나누어주고요. 또한 좋은 마음도 나누어주고요. 예를 들어서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몸소 직접 어른분들 몸닦으로 다니고요. 부르양로 시설 고아시설도 다니시고요. 또 교도소에도 다니시고요. 몸소 실천행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것이 바로 광수 공양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다소 힘이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광수 공양원이죠. 그 광수 공양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이 법 공양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보현보살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바쳐서 기른다. 이런 뜻이 되는데 좋은 말을 해주고요. 지혜를 깨칠 수 있는 진리를 주고요. 어렵고 힘들 때 따사로움을 주고요. 공포나 두려움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법 공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법 공양을 학술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 또 두번째로 중생을 이루게 하는 공양 또 세번째로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또 네번째로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다섯번째로 착한 일을 하는 공양 여섯번째로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또 일곱번째로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는 공양 이런 것을 우리는 법 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첫번째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학술적으로 보면은요. 부처님의 법은 공하고 연기하고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다.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머물러서 본내를 하지요. 돈 들어와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치에 머물러서 우리가 번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달이 차면 기울게 되고요. 돈이 들어오면 나가게 되고요.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기쁨은 잠시인데 또 잠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서 항상 처참하다 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이고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다 두 번째로 그랬는데요. 우리는 중생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요. 부처와 중생 처음에 원인은 같다 라고 해요. 씨앗은 같다 불성은 같다 처음 태어나올 때 가져 나온 마음은 똑같은데 부처님은 사시면서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었죠. 부처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이 없으셨다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바로 애증 애욕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탐진치 심이 없어진 것이고요.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똑같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꾸 쌓고 모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부처님 말씀대로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으면 부처고요. 탐내고 성냄 어리석음이 있으면 바로 중생이 라고 해서요. 그럼 똑같은 중생 가운데서 또 짐승 이라는 게 있는데요. 짐승도 중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때요? 우리 사람 같으면 중생들 같으면 먹을 게 있어도 나눠 먹을 줄 알죠? 옷이 있어도 나눠 입을 줄 알지요? 그런데 짐승은 어때요? 여러분들 먹을 거를 한번 줘보세요. 먹을 거 안 뺏기려고 싸우지 않아요? 개들 예를 하나만 들어봐도 먹을 거 같다는 으르렁 거리고요. 또 야생에 사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먹을 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있는 일인데요. 부모님의 어떤 유산이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운다든지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고로 형제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 형제를 몰라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야 하면 짐승의 소치다. 이렇게 보지요. 사람이다. 중생이다. 라고 하면 탐진심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또 어떻게 보면 부처가 부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요. 가장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바로 부처다. 했어요. 두 번째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예 라는 것은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중생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어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 화합 중 이라고 해요. 화합을 할 수 있는 중이라 그러지 않아요? 무리 중자를 써서 중이라 그러는데 본래는 화합 중이라 그러죠? 스님들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 중이라 그러고요. 우리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 제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3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우리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리를 지어서 사니까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가까운 무리를 지어서 사는 단체가 바로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여럿이 살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요. 내가 좀 다소곳해지고 내가 숙이다 보면 상대에게 유리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어요? 그래서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약이다 하는 것은요. 나를 단속해서 웬만하면 주변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삶 바로 초와 향같이 자기 몸을 태우면서요. 빛을 바라고 좋은 향기를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두 번째 법공양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양이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라고 했어요. 중생을 거두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냉정히 보면 우리가 지금 낮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밤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밤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낮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을 남기고 버리고 하면 그만큼 다른 데서 지금 굶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아들 이번에 입시에 꼭 합격이 되라. 우리 남편 사업에 꼭 성공해라. 이런 기원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냉정히 보면 우리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망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자식이 입시에 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 자식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요.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바로 공사상의 이치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부은 되시는 분이 열심히 살면 아내 되시는 분이 문제가 있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열심히 살면 부은 되시는 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부부가 열심히 살면 자식이 좀 문제가 생기고요. 또 부부가 열심히 안 살면 자식들이 일찍 철이 들어서 잘 사는 경우들이 많지요. 바로 세상은 돌고 도는 거고요. 냉정히 보면 본전치기단 약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을 거두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현재 여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그 능력과 힘과 건강이 계속돼서 유지되지는 않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허망한 건 믿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도 허망한 거고 돈도 허망한 거고 어떤 형상 있는 것 물체 이런 건 다 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를 말라고 하셨고요. 부처님 부처 자신도 돌아가시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니까 부처인 당신도 믿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믿으라고 그랬냐. 우리 불자들은 무엇을 믿으라고 그랬냐. 부처님께서는요. 진리를 믿으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흐트러지지 않는 것 불에 타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못하는 그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 부처님을 믿고요. 또 부처님 안 계시니까 불상을 믿고요. 부처님도 형상이 있는 거라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상은 더더욱이 아니지 않아요? 불상을 믿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믿으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 없어지지 않고 타지지도 않고 또 수제나 화제를 당하지 않고 뺏기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공덕이죠. 공덕. 그건 세세생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공덕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라는 것은요. 내가 여건이 될 때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될 때 중생들을 거두어주면요.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될 때 똑같이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료평등 아니예요.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예요.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자리이타죠. 내가 이득이 되고 싶은 만큼 먼저 남한테 이득을 해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이 성공을 하야 부모가 살아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를 부자를 만들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올려주어야 나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중생 또 여건이 되는 중생들을 거두어주고요. 또 혹여 중생들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능력만 되고 여건이 되기만 한다면은요. 네 번째로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약이다. 이것들은 다 공덕을 쌓는 거죠. 공덕 공덕을 쌓아야 되지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배워서 공덕을 쌓아라는 게 부처님 진리이지요. 불상을 믿고 형상을 믿고 거기 매달리고 빌고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또 매달리고 빈다라고 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혹여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만 하니까 이루어진 건데 그때 인연 따라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게 해준 건 아니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어때요?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성공을 하는 거죠. 실패를 할 때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할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원인을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다섯 번째는 착한 일을 하는 공양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을 쌓아라.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보디사 드바라 깨달은 중생이다. 깨달을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데 보리살타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으로 건너갈 때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가 보살해라 라고 하는데요. 냉정히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고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책임과 의무를 완수를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죠. 각자 체해진 곳에서 자기 임무를 완수할 때요. 세상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남편 내조를 안 하고 자식들을 돌봄 없이 이탈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가정이 편안하지는 않죠. 또한 자식 역시 어때요. 열심히 해야 될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잘못되거나 방황하거나 하면 역시 집안이 편안하진 않을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체해진 여건에서 각자 임무를 완수하자 하는 것이 보살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일곱번째로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는 공양이다. 보리심에서 떠나지 않는 다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인데요. 냉정히 보면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바로 보리심이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깨진다고 하면 꼭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가장 사람답게 사는 마음을 지니고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즉 부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예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요. 이는 바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고요. 또한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 법 공양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 좋고 나쁨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루어진 다라고 하지만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있어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요. 가정 생활을 하든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냐. 또 얼마나 큰 집에서 샀냐. 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복을 느끼면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볼자님들 냉정히 보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축복이다 이러는데 축복은 아니어요. 바로 선택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가 행복이에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입는가 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옷이나 어떤 집이나 이런 것이 얼마 자리냐 얼마나 큰 집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책상에 여러분들 책상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나가는지 또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보면 퇴벌하기보다도 희망이고요.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 연출하는 무대에 지나지 않아요. 깨끗하고 또 자신있게 도전하는 또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그런 어떤 선택임을 알아서요. 여러분들 구경하는 관객이 되지 마시고요.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일구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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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